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평가와 관련해서는 KBS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언론에서 다뤘으니까 오늘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선거 상식 퀴즈 하나 드리죠. 지방선거에서 후보 기호 어떻게 정하는지 아시죠? 그거는 모든 선거에서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의석수가 많은 순서대로 1번부터 숫자로 매기고 또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 후보의 경우에는 정당 명칭에서 가나다 순이고 또 무소속인 경우에는 추첨.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박정희 대통령의 선거 당시 포스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기호가 몇 번인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박정희 대통령의 선거 당시의 포스터죠. 지금 잠시 화면이 나오지 않고... 화면이 지금 나왔습니다. 6번이네요, 이게. 그런데 민주공화당이 당시에는 여당이었고 국회 1당인데 어떻게 6번이 된 거예요? 이제 화면이 나왔네요. 지금 박정희 민주공화당 후보인데 지금 6번이라고 나왔죠. 이게 답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전두환 대통령의 선거 포스터 한번 보실까요? 기호가 4번이죠. 그럼 과거에는 현재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기호 부여 원칙이 달랐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948년 재현 이후에 선거 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선거 구별로 기호를 추첨했습니다. 그 얘기는 선거 구별로 다 번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63년부터는 추첨을 계속 유지하기는 하되 선거 구별이 아닌 전국 통일 추첨 제도를 적용했고요. 이런 추첨 방식은 1969년 이후에 거대 두 정당에만 국회 의석수 순서로 1, 2번 기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나머지 정당은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부여하고요. 이게 오공화국 들어서 1981년에 잠깐 추첨제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두환 대통령이 기호 4번이었고요. 육공화국 들어서,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만들어진 육공화국 들어서 다시 양당 중심의 규정으로 바뀌는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러니까 추첨으로 기호를 정한 방식이 대한민국 출범 당시 상식이었군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기호가 앞에 있는 후보가 유리했을 것이다. 유리할 거다, 이런 판단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때는 그게 상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호 순서를 그렇게 추첨으로 정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랬겠죠. 이런 기호 효과, 다시 말해서 투표 용지상의 후보자 이름 순서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연구가 학계에서 있었습니다. 국제정치학계에서는 1950년대부터 시작됐고요. 국내에서도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관련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의 공통점은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친다라고 봤습니다. 이름이 투표 용지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혜택을 본다는 초두 효과, 먼저 있는 사람을 찍는다는 거죠. 또 마지막에 있어서 효과를 본다는 최근 효과, 가장 마지막에 본 후보를 찍는다. 이런 효과 등등 이런 이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면 녹색당의 경우에는 도지서 후보는 4번이었고 비례대표 후보는 5번이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호가 일치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가요? 이게 현행 선거법이 거대 정당에게만 유리하도록 변경되어 왔다는 또 하나의 증거인데요. 1997년부터 국회 교섭단체만, 즉 당시에는 두 거대 정당밖에 없었죠. 이 두 거대 정당에만 전국에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이게 좀 너무하지 않느냐. 두 정당에만 유리하니까. 그래서 국회의 5석 이상 또는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특표 정당에게까지 전국 통일 기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두 개 정당만 적용하던 이 특혜가 지금은 정의당이죠. 정의당까지만 특별한 혜택을 받아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소수 정당들은 상대적으로 불리익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과거에 추첨제 방식이 더 공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재원의회 때 그런 제도가 도입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놓고 또 위헌 심판 논란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관련해서 1996년 이래 8차례 결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런데 모두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순위 후보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당 제도의 헌법적 존재 의의에 비춰봤을 때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우선순위 기호를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본 건데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현직이거나 또는 다수 의석 정당에 대한 우선 기호 배정 방식을 위헌 결정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평등선거 그리고 선거운동 기회균등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헌법적 가치거든요. 이런 가치를 소홀히 하지 않았냐 이런 비판이 합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다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미국의 30여 개 주와 호주, 브라질 등에서는 과거의 우리처럼 추첨으로 기호를 배정하고요.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이란 기호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영국 한 지역구의 하원의원 투표 용지인데요. 기호가 안 보이죠? 그런데 뭐 상징 같은 거 보이네요. 각 정당이 상징인데요. 위에서부터 자유민주당, 녹색당, 그리고 기독교계 소수 정당인데 우린 잘 안 알려져 있는 커먼 굿 정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당, 인디펜던트는 무소속이고요. 보수당, 영국 독립당 이렇게 순입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후보 순서를 정한 것 같습니까? 글쎄요. 혹시 추첨인가요? 후보자의 성명을 기준으로 알파벳 순서로 정합니다. 지금 보시죠. B, C, E, G 이렇게 돼 있죠. 스미스라는 이름이 두 사람이죠. 하나는 캐서린이고 케이스인데 이렇게 성이 같을 경우에는 이름의 알파벳 순서로 나열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1, 2당은 보수당하고 노동당인데 투표 용지에서 순서는 여섯 번째와 네 번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구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알파벳 번호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후보 이름이 알파벳이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구에서는 순서가 당연히 또 바뀔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추첨으로 순서를 정한다면 호주의 투표 용지도 한번 볼까요?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는 호주네요. 네, 맨 왼쪽에 정당의 로고, 즉 그냥 정당의 로고다라고만 표시가 돼 있죠. 지금 나오진 않았고요. 즉 상징을 표시하고요. 맨 오른쪽에 후보의 이름을 적었는데 당 이름이 아주 작게 보이죠. 그러니까요. 당보다는 후보가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간 숫자는 뭔가요? 지금 기호가 순서대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2, 3, 7, 8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순서대로 정해져 있지 않죠. 이 숫자는 기호가 아니고요. 호주는 선호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순위에 따라서 기표하는 방식입니다. 이 투표 용지에 투표한 유권자는 다섯 번째 후보를 가장 좋아하고 네 번째 후보를 가장 싫어한다. 이런 뜻을 나타낸 겁니다. 특이한 투표 방식이네요. 어쨌든 후보자 순서는 추첨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거대 정당에게 부여하는 전국 통일 기호 배정 방식은 외국에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거에서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해온 거대 정당 우선의 현행 기호 부여 방식보다는 오히려 추첨제다. 가나다 순위 상식적인 선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라면 기호 부여 방식에서부터 지역의 자율성을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재 한국의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에 철저하게 예속돼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앙언론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아니면 견제할 것인가. 사실 이게 지방선거의 중요한 프레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프레임으로 삼는 중앙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우리가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 중앙당 중심의 현행 정당 체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죠. 그런데 아직도 지역에 뿌리를 둔 정치결사체. 여기에서는 선거에서 보면 후보조차 내기 힘든 게 현실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현행 정당법 규정 때문인데요. 중앙당을 반드시 서울에 두게 하도록 이렇게 정당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저 보이시죠? 3조의 수도에 소재하는 정당. 그리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며 그리고 각 시도당은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하도록 1963년에 제정된 정당법이거든요. 그런데 60년 가까이 되도록 관련 조항이 한 번도 바뀌죠. 그대로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왜 중앙당을 서울에만 둬야 하는 거죠? 그리고 왜 5개 이상의 시도당이 있어야만 정당이라고 인정해 주는 걸까요? 글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정당이 더 많아지고 난립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정치가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일 것 같아요. 그게 바로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의 논리였는데요. 이후 민주화 흐름 속에서도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득권을 유지를 위해서 관련 조항을 전혀 선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데요.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근거는 OECD 회원국 중에 정당 설립 요건을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나라는 한국 그리고 독일 두 나라뿐입니다. 독일이야 과거 나치 경험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을 좀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미국이나 영국의 정당을 민주당, 공화당, 보수당, 노동당 이렇게 양당만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만 그 나라에도 보면 소수 정당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지역 정당도 아주 많습니다. 미국을 한번 볼까요? 미국에서는 알래스카 독립당, 캘리포니아 국민당, 버몬트 진보당, 뉴욕 자유당 이렇게 지역별로만 존재하는 지역 정당이죠. 영국에서 보면 스코틀랜드 국민당, 웨일스국입니다. 이건 스코틀랜드 지역과 웨일스 지역에만 활동하는 대표적인 지역 정당이죠. 그리고 한국과 함께 정당 설립 요건을 아주 까다롭게 했다는 독일에서조차 기독교 사회의 연합, 우리가 보통 잘 모르실 텐데 기사당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사당이라고 부르는 정당처럼 이 정당은 바이엘은 주에서만 활동하는 지역 정당이거든요. 이 정당이 전국 정당하고 연합해서 집권 여당이 되는데 이처럼 독일은 정당과 구분되는 정치적 결사도 허용하고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이 결사체에 대해서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정당과 정치 결사체를 합하면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거 때문에 혼란이다, 이건 말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럼 이런 지금 외국 사례를 적용하게 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나왔던 박찬식 후보의 경우도 제주가치라는 지역 정당의 이름으로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았고 또 각 지역 정당의 이름으로 또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도 낼 수가 있었던 거네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한 건데 현행 우리 현행정탑법에서 그걸 막은 건데요. 이게 적어도 지방선거에서만큼은 지역 정당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저희 주장인데 이게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 대표적인 학회죠. 이미 2016년에 지역 수준에서의 정당 설립 허용을 제안했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 자문위원회에서는 지역 정당에게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전국 선거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이런 제안까지 했는데 왜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까? 혹시 또 거대 양당 체제 때문이에요? 기득권이죠. 자기네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상식적인 제안을 담아내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데 이 두 거대 정당이 기존 체제에서 특혜를 바꿔야 하는데 굳이 본인 스스로 나설 움직일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주제, 후보 기호 배정 원칙과 지역 정당 허용 문제는 어쩌면 정치 개혁을 위한 아주 자극지만 중요한 주주토리 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어렵다. 그러면 특별자치도에서 지방선거 범위에 한정해서 시범 시행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주가 영리병원과 같은 아주 신자유주의의 실험 장소로 활용되거나 또는 대규모 개발을 둘러싼 갈등의 장소가 아니라 정치 개혁을 위한 이런 실험 장소로 쓰이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돋보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